첫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을 남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면은 이 김해가 나왔네요. 대성동 고분출토, 금관가야구, 김수로왕이죠. 대동영면 덕산잎 이런건 알필요 없고 도마, 도기, 기마, 임무령, 뿔잔 이렇게 뿔이 있는 것은 가야꺼고 비슷한 것 중에 그냥 이렇게 막 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신라꺼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구별을 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뿔이 있다 그러면은 가야꺼다. 동네 이름 중에서는 대성동 정도나 기억해두자 금관가야에 해당하는거 꼭 여기만 하는게 아니니까 그냥 묶어서 가야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음랍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척화가 있었다. 오랜만에 나오는 거죠. 여러 나라에서 동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백강에서 외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서 싸웠다. 백제, 부흥운동에 대한 그런 내용이네요. 지방장관으로 욕살과 철혁은지 등을 두었다. 이 명칭은 기억을 해두셔야죠. 고구려의 지방장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욕살과 철혁은지, 땅랑과 외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번성하였다. 정답이 되겠네요. 중개무역 굉장히 답으로 잘 골라집니다. 만양인치제인 화백회의를 통해 국정우연을 하였다. 신라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봅니다. 발에는 어려운게 없어가지고 그냥 쭉쭉쭉 나가는 것 같아요.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문화재청이 김해 대성동과 양동리 구분에서 출토된 목걸이 3점에 대한 보물 지정을 예고했다. 김수로왕이 건국했다고 전해지는 김해의 금광가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수준 높은 문구점에서 팔 것 같이 생겼는데. 어쨌건 금광가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면 돼요.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신라에 대한 그런 설명이죠. 만장일치대로 운영된 화백회의가 있었다. 신라.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했다. 부여에 대한 설명이죠. 박석기 및 교대로 신라에 대한 설명이고. 철이 많이 생산되어 정답이네요.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하네. 가야도 복잡해가면 낼 것이 많은데. 한능검에서는 가야를 자세하게는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를 또 읽어봅니다. 가다라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고령하면 대가야 같은데. 시조이진아시왕이 또 나왔죠. 대가야다. 조설지왕 알 거 없다. 16년대 520년간. 엄청 오래는 됐죠. 근데 중앙집권국가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지법진. 진흥왕이 나왔네요. 지법진시대. 대가야. 여기서. 아니 대가야가 여기가 아니라. 우리 지법진시대에서. 금광가야는 여기서. 금불쌍골병. 골병이 든다. 그리고 진흥왕 때 가면은. 대황한국화에서. 금광가야는 법봉왕 때. 대가야는 진흥왕 때. 열망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대가야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골라주면 되죠. 그냥 바로 나왔네.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다른 것도 봐요. 부여능산리에서 나온. 석조사리감. 백제거죠. 3번 천마. 총에서 나온 천마도. 말안장에 그린거죠. 연가 칠련명. 연가라는 명칭이. 고구려걸로 추정만 된다. 다른 데는 기록이 없다 하는데. 이렇게 등을 이 광배라고 하거든요. 사람도 등구적으로 광백은 그러잖아요. 여기도 그냥 광배라고 부른데. 이게 왜 이렇게 뒤를. 앞에서 보면 햇빛가리개도 아니고. 뒤로 쭉 하고 있는 이유가. 뒤에서 보면은. 이 면에. 뒤에 이렇게 막 글씨가 이렇게 써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연가 칠련명이라고 부르는게. 이게 아마 고구려걸로 추정을 한다. 해가지고. 거의 그냥 기정사실화가 된거는 같아요. 연가라는 명칭이. 딴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여기서 써진 것 때문에. 이 등 뒤에 써진 것 때문에. 연가 칠련명이라고 불립니다. 5번 바래의 돌사자 상이죠. 정혜공주. 정혜공주 할 때 정혜공주. 정혜공주에서 나온건데. 뒤에서 이제 또 살펴볼겁니다. 다음 문제 봅니다.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설계두우가 나왔네요. 설계두우 하면은 뭐 육두품인데. 설계두우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보다. 죽어서 진짜 시험지에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이 후대에 이렇게 시험지에 많이 나올 줄 알았겠어. 일찍이 가까운 출구 4명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면서. 각자 자신의 뜻을 말했다. 저희도 그러죠. 술을 마시면서 말했잖아. 술 먹으면 막 헛소리한다고. 저도 그럽니다. 설계두우가 이르기를. 신라에는 사람을 등용하는데. 땡땡땡을 따져서. 진실로 족속이 아니면.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더라도. 한도를 넘을 수가 없다. 지가. 지가 이렇다 한거 아냐. 술 먹으면 이런 소리 나오고 있다고. 이거 뭐에요. 골픔제죠. 나는 원컨대에 유학을 가가지고. 헬 뭐야. 헬신라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으로 가서. 유학을 가서. 세상에 보기 드문 질학을 떨쳐서. 특별한 공을 세우고 싶다. 그래요. 어렸을 때 막 치고들어 술 마시면.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설계두도 지금 그러고 있다고. 우리 문제는 뭐에요. 골픔제. 골픔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런 문제에요. 진대법이 실시되는 배경이 되었다. 진대법은 고구려 어때 아냐. 고구려 어때. 배고파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뭐냐. 먹을 게 없다. 그래금 내 진대법을 실시해 줄게요. 그런 거 아니야. 1번이고. 2번. 원성왕이 인재등용제도로 제정하였다. 독서산품과에 대한 얘기죠. 등용제도로 제정하였다. 이렇게 등용이라고 보기에는. 등용하는데 사정하는 거에 참고를 했다. 뭐 이런 의미지. 이걸 딱 하면 없던 자리를 딱 만들어주고 그런 거냐. 그런 게 아니죠. 과거제로 볼 수 없는 거다. 3번. 후주 출신의 쌍기의 건의로 실시됐다. 이게 고려 광종 때 실시된 최초의 과거제. 광종. 과거제가 되죠. 이건 뭐 굉장히 잘 나올 선지입니다. 4번. 이제 관계가 있는 그런 거고. 기철. 이런 인물들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신진사대부가. 등용이 섞어서 이렇게 됩니다. 점점 등장하다가. 조선으로 신흥 무인 세력들하고. 손을 잡고 결탁을 해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라말에 호족들이 고려로 이제 신라말에서 넘어온 세력이에요. 호족들. 고려 초에 존재하죠. 호, 문무, 권신.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권문세족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뭐라고 봐야 돼요. 골품제랑은 참 엉뚱한 얘기죠. 권문세족은 고려 중에서도 이때 시행되는 거니까. 신진사대부가 들어오면서 세력. 권문세족의 기반을 누르려고 나온 건 과전법 정도 되겠네요. 과직관노 해가지고. 과전법이 조선 개창 전에 시행이 돼서. 1392년에 조선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 전에 했죠. 이 전에 해서 조선이 이제 건국이 되고. 94년에. 한양으로 천도한 거는 또 건국 이후에. 1394년입니다. 그래서 변제를 목적으로 했다 한다면. 과전법 정도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골품제하고는 멀다. 집과 술의 크기 등 일상생활까지 규제하였다. 맞는 답은 5번이죠. 다음 문제 봅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다음 기획전에 전시될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걸라봐라. 백제의 도교문화. 도교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사신도 같은 거. 남주작. 북현무. 이런 것들. 우리 땡땡박물관에서는 백제의 도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이건 기억, 니은, 디귿, 니은 중에서 백제, 도교문화. 기억은 뭐예요? 가야 해? 실제 가보시고. 니은 산수문이 벽돌이죠. 신선이 산다 해가지고. 백제의 산수문이 벽돌입니다. 맞는 거고. 연간 칠년명. 또 나왔네. 뭐 거의 틀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능산리에서 발견된. 백제. 금동대학로예요. 부여. 능산리고. 이 전에 공주. 홍산리고. 두 군데 구별하자고 했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네요. 니은, 리을이 되죠. 4번이고.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시작. 능산리고. 5번역. vere검할 수 있어요. nen요. 비 Frankfurt. 에 Поэтому 먹어야 한번 enfitely. 역할. ите.